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됩니다. 50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고 또 보행교가 만들어져서 강북과 강남을 잇게 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지만 배관 등 시설 대부분이 낡았습니다. 주차나는 물론 상가가 예전 모습 그대로라 악취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일대 아파트를 통째로 개발합니다. 1976년 준공된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현대, 한양 등 4개 구역을 한 대 묶어 만 18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설계 도안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지금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대감 한층 더 높아졌고요. 초 매머드급 미니 신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높이 규제를 풀어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한두 개 동은 70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놓일 다리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서울 성수동과 압구정 사이에 잔디 보행로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보 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강남 상권과 강북의 녹지 공간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강북의 시민들도 역에 건너와서 산책로로 완전히 하고 그리고 여기 상권도 강북에서 넘어오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재건축을 통해 들어서는 만 1800세대 가운데 12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재건축입니다. 김단비입니다. 김단비입니다.